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길동을 꿈꾸는 그런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왜 할머니는 의사할미인데 나는 왜 그냥 할미냐?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러면서 화를 내는 시어머니 그래서 그냥 본팔이 할미라고 불러줬어요. 어쩌라고? 왠지 친할머니를 뭐라고 부르게 시켜야 서운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목을 쓰려니까 마땅한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바로 어제였죠. 주말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애들 데리고 30분 거리에 있는 시댁을 좀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밥을 차려주겠다 이러면서 저희 모두를 불렀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저희 둘째가 그 뭐야 공룡 모양의 되게 번쩍거리는 샌들을 신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본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뻐라! 우리 꽁꽁이한테 누가 이렇게 멋진 신발을 사줬을까? 아빠가 사줬나? 아니 의사할머니가 사줬어. 어? 의사할머니? 아이고 의사할머니가 누굴까? 엄마 할머니까? 아니면 아빠 할머니까? 아니 아니 의사할머니! 참고로 여기서 저희 아이가 말하는 의사할머니라는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스니의 어머니가 의사라고 합니다. 결국 저 의사할머니라는 말에 단단히 꽂혀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며느리인 저는 아예 반겨주지도 않고 아니 밥을 차려준다 해서 온 건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도 도저히 요리를 준비할 생각도 없어 보이길래 그냥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왔어요. 솔직히 그래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저 의사할머니라는 단어에 꽂혀서 풀이 팍 죽은 거 모를 리 없죠? 없는데 그냥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아니 어머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이랬더니 헐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애니야 너는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누구는 잘나가지고 의사할머니라 부르고 또 누구는 못났으니까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네가 시켰지? 이러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럽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저 아이 아토피 때문에 가끔 병원을 찾아가니까 참고로 저희 엄마가 피부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겠죠 애가? 이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계속 혼자 말로 아이고 누구는 잘나서 대단한 의사고 누구는 개똥도 멋도 아니지 등등등 밥 먹는 내내 계속 구시렁 구시렁 끝도 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끝난 뒤에 다시 댁에다 모셔다드리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때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너무 불편했어 애들 입장에서 할머니가 두 사람이나 되니까 집단에는 구분하기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렇게나까지 화를 내고 역정 내다니 나 진짜 오늘 어머니 다시 봤다 등등등 살짝 불평을 해댔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 나는 불편해 우리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 제 편 안 들어주는 남편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순간 욱하는 마음이 아니 그럼 뭐?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보험 할머니라고 해드려? 보험 파는 일 하시거든요. 이랬더니 갑자기 뭐? 이러면서 고함을 꽉 지르고 지 엄마보다 더 크게 역정을 해요. 그래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하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하튼 고함을 꽉 지르길래 저도 지지 않고 그래 뭐 어쩌라고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는 건데 이랬더니 뭐라더라? 의사와 할머니를 구분 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사는 의사일 뿐이고 엄마의 할머니는 무조건 외할머니라고 부르게 고쳐줘야 한다는 게 맞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겨우 4살밖에 안 된 어린애한테 교육을 시키고 뭐 고치고 말고 할 그런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건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삐지고 있네. 저도 어렸을 때 초록 대문 할머니, 대문이 초록색이었거든요. 또 파란문 할머니 이런 식으로 구분해 불렀어요. 나중에 커서 그분들이 저희 아빠의 고모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고모 할머니. 또 우리 외갓집에 가면 오토바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저희 외할머니의 동생이라는 걸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됐고요. 그냥 그거 큰 의미 없이 구분만 지어서 부르는 건데 이게 그렇게 역정 낼 일인가 싶네. 열등감 때문인 건가? 참고로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랑 구분해 부르는 즉 꽁꽁 할머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 물론 의사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번 하이고 손주가 잘못했구만. 의사 할머니, 진상 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건데 말이지. 3번 보험 할머니 이러니까 급발진하는 남편 진짜 웃긴다. 이건 지 스스로도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보험 할머니라고 교육시켜버리세요. 보통 요새는 애들이 지역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하는데 님 남편 꼬라지 보니까 그냥 직업으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4번 그냥 동네 이름 붙이세요. 땡땡동 할머니 이렇게. 5번 뭐야? 홍길동이야? 의사를 의사라 못 부르고 보험 판매원을 보험 판매원이라 못 부르고 말이야. 이런 거지 같은 열등감. 어린 손주보기 부끄럽지도 않답니까? 지금 쓴이 심오해. 지금 쓴이 심오해. 진짜 의도는 말이죠. 본인이 진짜 할머니고 외할머니는 외자가 붙어있는 말 그대로 짝퉁 같은 그런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 건데 앞에다 외자 대신 의사라는 걸 붙여가지고 마치 대단한 할머니 자리를 가져간 것 같으니까 뺏긴 것 같으니까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골리는 거지. 물론 충분히 좋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건데 그 꼬여있는 심포 얄미워서 나 같으면 그냥 놔둘 겁니다. 그래도 바꿀 생각이 있다면 살고 있는 동 이름을 붙여가지고 꼼꼼동 할머니, 갱갱동 할머니 이렇게 공평하게 해도 되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런 거 말고. 6번, 뭐? 보험할머니? 이거 뭔가 되게 든든한 게 나만 좋나? 좋은데? 7번, 보험할머니 첫 대화부터 너무 별로야. 아이고, 이렇게 예쁜 신발을 누가 사줬을까? 아빠가 사줬나? 엄마는 안 나오죠. 8번, 저도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를 예쁜 할머니 또 친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어른 제 눈에 너무 이뻤거든.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건데 아빠가 아이고, 할머니한테도 예쁜 할머니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몇 번 시켰는데 이때 제가 할머니는 하나도 안 예쁜데? 이랬다가 많이 혼난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이거 어른이 뭐 일부러 교육해가지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도 하는 건데 쓰니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머머, 애들 앞에서 속 참 좁다. 9번, 야씨, 그래도 보험할머니 드립은 좀 넘어간 거 아닌가? 10번, 끌끌. 애랑 할머니랑 대화하는 거 진짜 골때리니. 의사 할머니가 누구야? 아빠 할머니인가? 엄마 할머니인가? 아니 사돈이 의사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지가 의사 할머니겠냐고? 끌끌끌끌. 되덜 끌. 사돈 직업이 피부과 의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의사 할머니가 누굴까? 엄마 할머니? 아빠 할머니? 이러고 자빠져 있는 능지, 인성. 그래요. 추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화력이 남아있을 때 추각을 더 올려볼게요. 일단 저도 친정도 의사 할머니를 부르라 시킨 적 없고요. 손주 할머니가 아닌 환자 의사 입장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지 마음대로 구분지어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또 드는 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언니, 저희 언니네 아이들이 평소 의사 할머니, 의사 할머니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누나와 형을 보면서 따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희 첫째 때부터 이미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 맞습니다. 직업에 따라 구분해 부르는 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제 교육 방식이 틀린 게 맞겠죠. 또 많은 분들이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신사동 할머니, 이문동 할머니가 되거든요. 여러분 말처럼 의사라는 직업에 열등감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토라진 게 맞다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막말로 제가 집안을 보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남편 결혼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의견 댓글들 감사드리고 여하튼 할머니들 호칭에 대해선 조금만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로서는 그냥 아빠, 할머니, 엄마, 할머니 이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유력한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추각을 보니까 남편 신데렐라 확정이구만? 그냥 뭐라 부르든 간에 냅둬요. 네 엄마 챙길 때가 아니야 지금? 2번 본문도 그지 같은데 추가 글이 더 가관이네 있으니 결국 자기 집은 강남에 사는 의사 집안이고 남편네는 이문동에 사는 보험파리 집안이라고 선을 딱 긋는구만. 아니 그렇게 남편네 무시할 거면 거기 말고 니들이 살고 있는 강남 땅에서 사랑을 찾지 그랬어요? 뭐야 이게? 댓글 아니 선을 긋긴 누가 선을 긋는다고 이래요. 이건 그냥 애초부터 여자네 집이 잘 사는 집안이었구만. 선을 긋는 건 열등감 덩어리인 신랑 쪽이죠. 3번 추가 글을 봐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 선이는 절대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있겠지만 그 내면 속에는 은근히 시댁과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 확실해요? 딱 걸렸어. 4번 아빠 할머니 엄마 할머니라니 노답이구만 차라리 할머니들 이름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영자 할머니 순자 할머니 이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5번 아니 그냥 왜 할머니 그냥 할머니 이러면 되는 거 아니요? 뭔 복잡하게 이 난리요? 뭐야 이게? 아니 그래 뭐 이 시어머니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손주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솔직히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 있죠. 뭐 사람이니까 다 사람마다 틀린 거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지. 그렇게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았으면 나중에 따로 그때 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내 마음이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애 앞에서 소리 지르고 교육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